항상 쓰는 친구들 이게 힘들죠. 아니 뭘 직무 역량을 쓰라는 거야. 난 직무 역량이 없는데. 이건 뭐 경력자를 뽑겠다는 거야. 여러분들의 만들어진 직무 역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.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궤적을 보는 거예요. 그 열심히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장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. 그게 어찌하여 3시간 만에 돼요. 3시간 만에 되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. 원래 처음에는 일주일이 걸리는 게 정상이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